광좌 등록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이 구현의 핵심은 입력 오류 막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여기에 있고 Student1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말해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전문용어로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 이 코스, 강좌 테이블. 코스 테이블. 코스 테이블에는 Department ID. 개설학과. 웨래키. Department ID가 학과를 가르켜요. 개설학과 Department ID. 그 다음 프로페서 아이디. 담당 교수. 포링키. 아, 프로페서 아이디. 여기 프로페서 테이블을 가르켜요. 프로페서 아이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시작일. 유니트. 학점. 코스 네임. 강좌명. 이 코스를 등록하는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주목할 부분은 웨래키가 두 개죠. Department 테이블하고만 조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페서 테이블하고도 조인해야 되겠죠. 담당 교수명을 여기 담당 교수명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는 개설학과 명. 두 개설학과 조인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이 날짜 입력하는 부분. 스타트 데이트. 날짜를 입력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 필드.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조인하기 위한 웨래키가 되겠죠. 포링키. 프로페서 아이디. 담당 교수. 프로페서 테이블하고 웨래키로 조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인을 두 번 해야 되니까. SQL 문장이 이래요. 먼저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조인하고. 어떻게 조인하느냐. 이 코스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가 갓. 이걸 비교해서 조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페서 테이블하고도 조인해서. 그렇게 학과명, 교수명을 그렇게 각각. 디파트먼트 테이블, 프로페서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SQL. SQL 명령입니다. 이 정도 SQL 명령은 아주 쉽게 느껴질 정도로 SQL 공부 많이 해야 되요. 정보시스템 개발자가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서 SQL이 매우 중요합니다. DB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요. 그리고 DB 시간에만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따로 SQL 문법만 설명한. 데이터베이스 설명 말고. 책 제목에 SQL이 들어있는. 책 제목에 MySQL이랄지 Oracle이랄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 제목은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책이라서. 그거 말고 책 제목에 그냥 SQL만 딱 들어있는. 교본문고에서 SQL로 검색하면. 뭐 이런거. MySQL, Oracle 같은 DB 이름 없이 그냥 SQL만 딱 들어있죠. 이거 두 책은 무슨 시험. 국가공인 SQL 개발자 이런 시험이 있나. 모두 SQL. 이건 시험은 아니면서 그냥 SQL을 설명하는. 여기 Oracle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Oracle DB로 위주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목에 Oracle이 안 들어있죠. 제목에 Oracle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실습은 Oracle에서 하지만. Oracle DB가 이 책의 주 목적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SQL 문법만 설명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내가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초보자를 위한 SQL 200제. 이것도 PL SQL이 Oracle 문법이에요. 이것도 Oracle 예제이긴 한데. 어쨌든 책 제목에는 Oracle에 안 들어있죠. 이런 책들. SQL 첫걸음.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책 한 권은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SQL 문법도 SQL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SQL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짤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 SQL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 내는 SQL 문제는 당연히 이 정도의 쉬운 문제가 아니죠. 훨씬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나는 그게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내가 코딩 테스트 문제를 낸다면 SQL 문제는 꼭 하나 내는 편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나올 정도냐면 실무에서 정보시스템 개발자에게 실무에서 SQL은 매우 중요해요. 문제 당연히 나올 만해요. 꼭 공부하길 바라고. 그 다음 날짜 입력. DB의 자료형. DB의 날짜 관련 자료형은 데이트, 타임, 타임 스탬프. 세 가지 날짜 타입이 있어요. 데이트 타임은 연월일만 저장합니다. 타임은 10분초만 저장하고, 타임 스탬프가 연월일 10분초 다 저장하는게 타임 스탬프에요. 이거에 각각 대응하는 자바 클래스는 패키지가 여기 SQL이 들어가요. java.sql.date 타임 스탬프. 여기 자바 클래스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트는 java.util.date라는 얘기에요. 유틸.date에요. SQL.date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데이트라도 유틸.date가 있고 SQL.date가 있다라는 거. 얘네들은 패키지에 SQL이 들어가는 것처럼 DB에서 조회할 때나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인 용조의 데이트 클래스는 얘죠. java.util.date. 이게 일반적인 데이트 클래스고 얘는 DB에서 조회할 때만 쓰라는 날짜 관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에 SQL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 세 클래스 이 세 클래스는 이거의 자식 클래스에요. java.util.date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식 클래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java.util.date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라는 얘기는 자 그러면 java.util.date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이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맞죠. 부모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식 클래스 객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맞죠. 비유를 할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사람의 자식 클래스인 남자 클래스나 여자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남자나 여자나 들어갈 수 있나요? 있죠. 부모 클래스가 뭐 뭐 뭐 할 수 있는 곳에 자식 클래스 객체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남자도 할 수 있고 이해되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날짜를 어떤 포맷을 맞추고 연월일 시분초 포맷을 지정해서 출력할 때 그러면 그 어떻게 하죠. 자바에서 자바에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트 객체를 포맷된 문자열 객체를 만들죠. 자 그럼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에서 이 자바.utile.date 클래스를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이용해서 포맷 문자열로 바꿔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도 포맷된 문자열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똑같이 이용하면 되죠. 왜냐.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래스면 사람의 자식인 남자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여자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어렵죠. 잘. 잘. 한번. 암튼. 결론은 이거예요. 이 클래스도 어떤 포맷된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랑 부모 클래스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이용하면 된다. 날짜형 변환.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된 리퀘스트 파라메타 데이터는 전부 스트링이죠. 그래서 인티저로 변환하는 게 있었죠. 인티저. 디파트먼트 아이디 같은 거 인티저로 변환하는 코드가 앞에서 있었죠. 날짜도 마찬가지죠. 숫자뿐만이 아니라 날짜인 경우에는 형 변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리퀘스트 파라메타 데이터를 스튜던트 객체에 채울 때 그때 usebin setProperty 이 태그를 이용해서 채웠었죠. 이때 usebin 태그는 이 객체가 만들어지고 setProperty 태그는 이 이름의 객체에다가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다 채워주죠.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채울 때 데이터 형변환도 자동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이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이 형변환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상품가격을 입력해야 되는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1000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콤마를 입력했어요. 1,00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 파라메타에서 꺼낸 값은 리퀘스트 파라메타의 꺼낸 값은 무조건 문자일 해요. string 에어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얘를 integer.parseInt로 integer로 변환하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형변환 에러 이렇게 에러가 나요. 날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가 날짜를 입력해야 될 때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칸인데 이렇게 입력할 경우에 그러면 날짜로 변환할 때 또 평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tProperty 얘가 리퀘스트 파라메타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꺼내서 형변환까지 해주는데 그 형변환 과정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웹브라우저에 에러 페이지가 출력이 되죠.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자 입력 오류 처리 구현 사용자가 날짜나 숫자를 틀리게 입력했다면 그냥 에러 페이지가 출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용자가 오류를 수정해서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페이지가 다시 출력되어야 되고 뭐 시작일의 형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는 에러 메시지가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자열 데이터는 형변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어도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 문자열 데이터는 문자열 데이터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코스 테이블에 유닛 필드는 인트 타입이고 스타트 데이트 필드는 데이트 타입이죠. 근데 코스 테이블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 코스 DTO 클래스를 만들죠. 구현을 하죠. 그러면 DBS 조회한 데이터가 이 클래스에 채워지죠. 자 이때 채워질 때 자 유닛 속성과 스타트 데이터 속성을 각각 인트 타입 혹은 유닛은 인트 스타트 데이트는 자바.sql.데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set property에서 데이터를 채울 때 형변환을 해서 채워야 되죠. 형변환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못 입력했거나 이렇게 잘못 입력했거나 잘못 입력했으면 형변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사용자가 잘못 입력해도 형변환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지 말고 둘 다 string string 타입으로 정의하면 string이면 즉 start date 속성의 타입을 date 타입으로 정의하지 않고 string 타입으로 정의하면 이 table 말고 데이터를 채우는 이 자바 클래스에요. 자바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string이면 그러면 형변환 에러가 안나죠. 왜? 리퀘스트 파라미타를 꺼냈을 때 string이라고 했죠. 리퀘스트 파라미타를 꺼내면 string이에요. 그래서 string으로 꺼냈어요. 그 다음에 채우려고 봤더니 채우는 속성도 string이에요. 그럼 string에다가 string을 넣는데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입력한 그대로 꺼낸 그대로 그냥 넣겠죠. 그러면 형변환 에러가 안나요. 무슨 얘기냐 유니트 속성 스타트 데이트 속성을 각각 이런 타입으로 적어주면 형변환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둘 다 string으로 하면은 형변환 없이 그냥 꺼낸 상태 그대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뭘 입력했든 에러는 안나죠. 그 얘기에요 지금. 자 그렇게 구현해 봅시다. 그 다음에 HTML5의 인풋 태그의 타입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용자 입력 오류를 막는데도 유용해요. 날짜 입력하는 날짜 연월을 입력하는 경우 날짜인데 로컬 지역 그 지역 포맷으로 날짜 시각을 입력한다는 거죠. 데이트 타임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칸 월 연도 월을 입력하는 칸 연도하고 월을 입력해요. 숫자 입력하는 칸 전화번호 입력하는 칸 아무 문자열이나 다 입력하는 칸 시각 을 입력하는 칸 url 입력 연도하고 몇 주 뭐 15주 20주 몇 주차 연도 주차 입력하는 칸 이렇게 다양한 인풋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 인풋 타입이 넘버면 이 칸에는 숫자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입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숫자밖에 입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를 막을 때 막기 위해서 이런 인풋 타입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는 것도 꽤 바람직하죠. 이건 이제 입력할 자료형에 해당하는 타입이고 이건 자료형은 아니고 기능이 좀 달라져요. 체크박스 버튼 파일 업로드 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한 라디오 버튼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직접 HTML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나름 바람직하지만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적인 의존은 할 수 없는 게 이 기능이 일단 웹브라우저마다 기능 구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날짜 입력하는 경우에는 Type Date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런 형체로 입력하게 돼요. 월 일 연 이렇게 이 순서로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어요. 날짜를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클릭해서 연월이면 좋은데 우리한테는 연월일이 익숙하죠. 근데 월 일 연 이런 구조고 파이어팩스는 연월일이 구조예요. 기능이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죠. 그렇죠. 입력하는 순서도 다르고 기능도 약간 다르고 크롬하고 파이어팩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인터넷 익스플로어 11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어 11은 지원 안해요. 그냥 인프타입 텍스트하고 똑같은 기능의 텍스트 박스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돈도 많으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가장 대표적인 웹브라우저 중에서 가장 후진 가장 떨어지는 웹브라우저예요. 아니 돈도 많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러는지 즉 실력이 없는 웹브라우저 개발팀인 것 같아요. 파이어폭스하고 크롬이 훨씬 나아요. 이게 지금 역사가 오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어 역사도 한 20년 됐나 20년쯤 됐을 거예요. 그 20년 동안 계속 돈도 많은 회사가 계속 후진 웹브라우저 더군다나 파이어폭스는 오픈소스 웹브라우저죠. 회사가 뒤에 큰 회사가 많은 돈을 대는 웹브라우저도 아닌데 뭐야 이거 근데 얼마 전에 그래서 드디어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자체 개발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크롬 엔진 쓰겠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웹 개발자 입장에서 얘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요. 자 코스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유니트는 그냥 인티저로 구현했고 근데 스타트 데이트를 데이트 타입으로 구현 안하고 스트링 타입으로 구현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구현해보면 사용자가 뭘 입력했든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여기다 채울 때 에러가 날 수가 없죠.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면 뭐든 괜찮죠. 근데 얘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정확히 숫자만 입력했어야지 숫자가 아닌 거 콤마 같은 거 입력하면 형변화할 때 에러가 나겠죠. 스트링을 채우도록 그렇게 구현했고 코스 테이블의 스타트 데이트 필드는 데이트 타입이고 DB의 데이트 타입에 대한 자바 클래스는 아까 이거였었죠. 자바.sql.date 그런데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구현해도 에러 없이 잘 작동해요. 꼭 DB가 데이트라고 해서 그 자바 클래스도 데이트 클래스로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스트링으로 구현해도 에러 없이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즉 DB의 타입하고 자바 클래스 타입하고 똑같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형변화한 에러 없이 구현하려면 스트링으로 구현하면 형변화한 에러가 없다. 여기서 리퀘스트 파라메타 사용자가 입력한 값 그게 지금 리퀘스트 파라메타로 서버에 전달이 되죠. 사용자가 입력 폰에 입력한 값이 리퀘스트 파라메타로 서버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객체에 채울 때 형변화한을 해야 된다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닛트 값은 지금 인티저이기 때문에 형변화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으면 에러가 나요. 넘버 포맷 익십션이 나옵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스트링 타입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형변화한 에러가 안 나죠.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구현한 거예요. 사용자가 혹시 잘못 입력했어도 에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코스 DAO 여기 주의할 점 조회 이게 조회 결과에서 꺼내는 꺼내죠. 근데 인티저로 꺼내서 인티저로 채웠죠. 지금 코스 객체의 유닛트가 인티저니까 인티저로 꺼내서 채워야죠. 근데 스타트 데이트는 스트링으로 구현했죠. 그래서 꺼낼 때도 스트링으로 꺼내야 돼요. 스트링으로 꺼내서 스트링에 채우는 거죠. 즉, DB의 타입은 데이트 타입이지만 꺼낼 때 스트링으로 꺼낼 수 있느냐 있어요. 어떤 타입이든 스트링으로 꺼낼 수 있어요. DB에서 조회 결과에서 꺼낼 때 스트링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꺼내서 스트링으로 채워야죠. 꺼낼 때도 DB에서 조회해서 꺼낼 때도 얘가 스트링으로 구현했으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야죠. DB의 타입은 데이트 타입이지만 우리가 Java 코스 클래스를 스트링 타입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꺼낼 때 스트링으로 꺼내서 채웠습니다. 왜? Java 클래스를 이 코스 클래스를 스트링 타입으로 구현했기 때문이죠. 그거 말고는 SQL만 달라졌지 나머지 코드 구조는 스튜던트 DAO랑 같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장할 때도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물음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타트 데이트 다섯 번째 물음표 값이 여기에 데이비돼서 인서트 되는데 이때 Get 스타트 데이트 이게 스트링이죠. 스트링이어서 스테이트먼트에 여기에 셋 할 때도 그냥 셋 스트링 문자열을 문자열로 그냥 셋 했는데 그럼 여기에 문자열로 뭐가 셋 되겠죠. 그게 여기에 DB 스타트 데이트 필드에 저장이 되는데 DB 스타트 데이트 필드가 날짜 타입이죠. 에러 안 나냐 에러 안 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에러 안 나고 잘 들어갑니다. 날짜 형태로 문자열이 입력만 되어 있다면 에러가 안 나고 데이트 필드에 잘 저장이 돼요. 업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업데이트 경우도 스트링으로 여기죠. 다섯 번째 물음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이트 필드에 저장할 때 이렇게 스트링 자바가 스트링 자바의 스타트 데이트 속성이 스트링이죠. 스트링 셋 스트링 해서 이렇게 여기다 데이트 필드에다가 저장해도 에러가 안 난다라는 거. 지금 JDBC에서 JDBC JDBC 조회할 때도 DB는 데이트 필드인데 자바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조회해 왔죠. 오케이. 괜찮고. 저장할 때도 스트링 타입인데 데이트 필드에다가 저장했죠. 이러도 오케이. 여기. 조회 결과에서 꺼낼 때 이게 데이트 필드지만 스트링으로 꺼내도 오케이. 저장할 때도 지금 여기. 여기죠. 셋 스트링 에러가 안 난다. 왜냐하면 이게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으로 세트했는데도 에러가 안 난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즉 스트링하고 데이트하고 다르다는 에러는 안 나요. 단 이 문자열이 지금 이게 저장하는 거죠. 업데이트 하는데 여기 다섯 번째 물음표 다섯 번째 물음표 이 값이 여기 이 물음표에 대입이 돼서 저장이 되죠. 네. 이게 문자열이라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문자열에도 오케이 해요. 그래도 날짜 필드에 잘 저장이 됩니다. 다만 이 문자열이 올바른 날짜 포맷이 아니면 그때는 에러가 나죠. 당연히. 날짜 포맷이 아닌 문자열. 날짜 포맷이 맞는지 검사는 해야죠. 미리. 날짜 포맷이 이상하다면 에러가 나겠죠. 예를 들자면 그 문자열이 이런 이런 문자열이나 이런 문자열이면 잘 저장이 돼요. 데이트 필드에 잘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입력했다면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db가 인서트 문하고 업데이트 문이 실행되는 건 db죠. db를 지금 mysqldb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mysqldb가 이 문자열이나 이 문자열을 날짜 타입의 필드에 저장할 때 날짜 타입의 필드로 바꿔서 저장해줘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mysqldb가 이 문자열이나 이 문자열을 날짜 빌드에 저장을 해줘요. 날짜 타입으로 바꿔서 저장해 주니까 에러가 안 나요. 근데 mysqldb가 이 타입의 문자열은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못 해요. mysqldb가 한글을 모르는 거지. 연월이라는 한글을 몰라요. 변환을 못 해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스트링이라고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스트링을 데이터 타입으로 mysqldb가 변환해서 저장해 주는데 변환을 못 해서 에러가 나는 거죠. 즉 우리가 스타트 데이트를 문자 스트링 타입으로 자바 클래스를 구현했더니 자 이제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이 콜스 클래스에 스타트 데이트 속성에다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채울 때는 스트링 스트링이니까 에러가 안 났죠. 그런데 그 스타트 데이트를 db에 저장할 때 db에 저장할 때는 어쨌든 db의 스타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이니까 데이트 필드죠. 저장할 때 이때 이제 mysqldb가 변환해서 저장해 주는데 그때 에러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mysqld에 저장하기 전에 즉 업데이트나 인서트를 호출해서 저장하기 전에 날짜 필드에 입력된 값이 올바른 포맷인지 검사하는 자바 코드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바 코드로 검사해서 올바른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 날짜를 이러이러한 포맷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야죠. 그냥 검사도 안 하고 저장해 버리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에 에러가 나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른지 검사하는 그런 코드를 서비스 클래스에서 구현해야죠. 그래서 validate 강좌명을 입력했는지 개성학과를 입력했는지 담당 교수를 입력했는지 검사하고 학점이 1보다 작거나 6보다 크면 학점 오류 우리 학교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죠. 한 수업이 1학점짜리 수업도 있고 1, 2, 3, 4, 5, 6까지는 가능하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학점 오류 강좌명 중복 똑같은 이름에 강좌명이 있어도 오류죠. 검사하는 코드들 날짜 퍼맷이 맞는지 검사하는 코드는 안 짰네요. 다음에 추가합시다. 자 이렇게 validate 하고 insert update 구조는 스튜던트 DAO하고 같죠. 스튜던트 서비스하고 구현이 같죠. 스튜던트 서비스하고 같은 구조로 콜스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크레이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콜스 크레이트를 구현했어요. 바로 앞에서 봤던 구조와 같죠. 개설학과 개설학과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옵션 태그 여기 db에서 조회한 db에서 조회한 학과 목록이 옵션 태그로 출력하는 코드가 이거죠. db에서 조회한 학과 목록으로 옵션 태그로 쭉 출력하는 코드들 바로 위에 옵션 태그를 기본으로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옵션 태그가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value는 0이고 내용은 개설학과를 선택하세요. 이 폼이 처음 뜰 때 첫 번째 옵션 태그인 얘가 선택된 상태로 뜨겠죠. selected가 하나도 없다면 selected가 있다면 그게 선택된 상태로 뜨겠지만 selected가 없다. 그러면 얘가 선택된 상태로 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설학과를 선택하세요. 이 상태로 submit을 하면 개설학과의 value가 0이니까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으로 얘가 지금 얘가 선택된 상태로 폼을 submit하면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으로 0이 가겠죠. 0 그리고 담당 교수 아이디로 0이 가겠고 그러면 여기 가보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0이면 개설학과를 선택 안 한 거죠. 담당 교수를 선택 안 한게 되죠. 0이라는 얘기는 이 항목 그대로 이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저장 버튼 눌렀다는 얘기니까 개설학과를 선택 안 한 거죠. 왜냐면 DBS 조회한 학과들의 DBS 조회한 학과들은 아이디가 0일 2가 없죠. 왜냐면 아이디가 일련번호인데 1,2,3,4 0이 아니죠. 1부터 시작하는 1,2,3,4 일련번호니까. 플레이스 홀더 이게 안내 메시지인데 안내 메시지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안내 메시지가 보이죠. 입력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안내 메시지가 안 보여요. 입력을 시작하면 안내 메시지가 안 보입니다. 안내 메시지 이게 플레이스 홀더 라서 이 플레이스 홀더 안내 메시지로 이렇게 포맷을 알려주면 아무래도 입력 오류를 꽤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문자 mm 이게 좋지 않다. 소문자 mm 이 낫겠죠. 대문자 mm 은 뭐냐면 그 자바에서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죠. 자바의 날짜 클래스 날짜 클래스를 특정 포맷의 문자열로 변환하고 싶을 때 특정 포맷의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해야 될 때 어떻게 문자열로 변환하느냐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이용하죠. 파싱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문자열을 데이트로 입력된 문자열에서 데이트 객체를 만들 때도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이용하고 또 거꾸로 데이트 객체를 또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할 때도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하면 데이트 클래스 심플 데이트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 사용법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심플 데이트 포맷 클래스에서 포맷을 지정할 때 변환 포맷을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는데 이 때 소문자MM과 대문자MM이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꼭 공부하기 바라고 그건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는 대문자MM을 이해하지만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는 여기만 대문자인게 이상하죠. 소문자인게 낫겠다. 아무튼 되돌아가서 플레이스 홀더가 입력 오류를 막는데 도움이 돼요. 어지간한 사용자라면 이 포맷대로 입력해 주겠죠. 이렇게 입력포미가 보이고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개설학과를 선택한 서류가 여기 출력됐고 DB에서 주요한 학과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코스리스트 이것도 스턴트 리스트하고 구조가 같아요. 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죠. 실행해 봅시다. 입력오류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삼악점이라고 입력하고 저장버튼 누르면 이런 에라가 발생합니다. 왜 에라가 발생하느냐 입력포미에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전달이 되죠. 리퀘스트 파라메타로 전달이 되죠. 서버에서 여기 여기서 에라가 났는데 줄 5 이 파일에 줄 5 여기서 이 set property 여기에서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이 코스 객체에 채워주죠. 채우는데 이 코스 클래스에 음 학점 유닛 유닛 속성 값이 인티저죠. 유닛 속성 값이 인티저인데 유닛 속성에 인티저로 변환하기 위해서 인티저로 저장하기 위해서 입력된 삼악점 문자를 인티저로 변환할 때 그때 에라가 난 겁니다. 여기 number, format, exception 에라가 났어요. 인프 스트링은 삼악점. 자 그다음 이건 3이라고 제대로 입력하고 여기다가 날짜를 이렇게 틀리게 입력해 봅시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래도 또 에라가 나죠. 당연히 이 경우는 에라 나는 위치가 달라요. 어디서 났냐면 costcreate1.jsp에 줄 9 줄 9가 여기에요. 근데 이거 내부에서 좀 더 내부 어딘가 에라 메시지를 좀 더 볼 수 있는데 요 부분 여기 root cause 밑에 에라가 난 위치가 쭉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래에서 위를 호출해 나가는 거에요. 이 경우 내가 안 짠 클래스는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 없죠. 내가 짠 클래스만 보면 되는데 이게 lecture1.jdbc2. 이게 내가 짠 클래스죠.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호출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costservice.insert 이 파일에 여기서 얘를 호출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게 에라 메시지 mysql data truncation data truncation incorrect data value for column start date start date start date column 이 값을 저장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에라가 발생했다 이 얘기죠. 어디서 mysql에서 mysql data truncation 이런 에라 메시지 이런 에라 메시지 이 부분 mysql data truncation 이 부분 incorrect data value 이 부분을 외우면 바람직하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구글 드라이브에 메모를 해두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머가 오류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실력있는 프로그래머로 갈 수가 있겠죠. 이걸 외우도 좋고 이게 뭐다 못 외우면 메모라도 해둬서 메모해둔 거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구글 드라이브 메모 추천하는데 구글이니만큼 아주 검색 기능이 아주 뛰어나요. 다음부터는 이런 에라 메시지에서 mysql data truncation incorrect data value 이런 문구를 딱 보면 아 db에서 mysql db에서 값을 저장하면서 뭔가 값 변환하다가 에라가 났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죠.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메모라도 해두면 메모해둔 곳에서 찾으면 되니까 꼭 기억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거죠. 아래에서 위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 콜서비스 클래스의 인서트 메소드 콜서비스 클래스 에 콜서비스 클래스에요. 콜서비스 클래스의 인서트 메소드 에 줄 32 줄 32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콜스디오에 인서트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여기 콜스디오에 인서트 메소드로 호출했고 인서트 메소드에서 줄 85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줄 85가 여기에요. 여기 즉 콜서비스 클래스에서 얘를 호출했고 얘를 얘가 쭉쭉쭉 실행되다가 이 문장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statement.executeupdate 이게 뭐하는 메소드죠. mysql에서 이 sql 명령을 실행해라 그 메소드죠. 즉 이 sql 명령이 실행하다가 에라가 난거죠. 어디에서 실행? sql 명령은 당연히 mysql에서 실행하죠. mysql에서 얘를 실행하다가 에라가 났어요. 그 에라는 이거 incorrect date value incorrect date value incorrect date value date value가 잘못됐다. 이 얘기죠. incorrect date value 왜 mysql에서 에라가 났느냐 입력품에 입력된 값은 request 파라메타로 서버에 전달이 되고 서버에서 request 파라메타를 이 콜스 객체에 채우는데 start date 속성이 string이니까 형변환 없이 그냥 문자열을 채웠어요. 그래서 형변환 에라가 여기서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mysql db에서 insert 할 때 자바에서 전달되어 온 값은 자바에서 이 물음표 유치에 전달된 값은 이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입니다. 자바의 코스 객체는 start date 속성 값이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이에요. 이 문자열을 start date 필드에 db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db에서 저장하다가 이때 형변환이 일어나야죠. 어디서 mysql에서 이 insert 문장을 실행할 때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java가 준 값은 문자열이니까 그 문자열을 여기 date 필드에 저장을 할 때 mysql이 형변환하는데 mysql이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 문자열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date 타입으로 변환 못해서 그래서 mysql에서 에라가 났습니다. 제대로 입력하면 학점도 3이라고 입력하고 날짜도 포맷에 맞게 입력하면 저장 버튼 누르면 잘 저장이 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방금 저장된 레코드가 이 목록의 끝에 이렇게 보입니다. 형변환이 잘 됐다는 얘기죠. java에서 여기 날짜값으로 전달된게 string 문자열인데 db에서 저장하면서 형변환이 잘 일어났고 포맷만 맞으면 잘 변환돼서 저장이 됐고 또 db에서 조회한 날짜값은 date date 필드죠. date 필드인데 그걸 java에서 꺼낼 때 string 변환해서 꺼냈죠. 이때도 잘 변환이 돼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db의 date 필드 db의 필드 타입은 date인데 java에서 그걸 string으로 조회할 때도 string으로 꺼내고 또 저장할 때도 string을 넘겨줘도 이 포맷만 맞으면 잘 변환돼서 잘 저장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도 잘 됐고 조회도 잘 됐죠. 즉, db의 start date 필드는 date 타입이고 java의 start date 속성은 string인데 저장도 잘 되고 조회도 잘 돼요. 단, 포맷은 맞아야죠. 포맷이 안 맞으면 저장할 때 에러가 나니까. 자, 그러면 포맷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건가 어떻게 검사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 태그에 required 를 활용하면 좋은데 required 인프 태그에 required 를 붙여주면 이 항목에 값을 입력 안 하고 저장 버튼 저장 버튼 저장 버튼 서미트 버튼을 누르면 에러가 표시되고 서미트가 취소돼요. 그래서 이건 웹브라우저가 막아줍니다. required만 붙여주면 웹브라우저가 검사해서 입력 안 했으면 이거 입력해야 돼 라고 에러를 표시해 주고 저장 버튼 누르는 걸 취소해요. 서버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기능이죠.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워도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select 태그일 경우는 required 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첫 번째 항목인데요. 첫 번째 항목 커피를 선택하세요 이런 항목을 만들면 돼요.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 항목 그리고 이거에 밸류를 비워둡니다. 비워두면 이 밸류가 없는 이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서미트 버튼 누르면 이게 입력 안 한 걸로 돼서 역시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고 서미트는 취소돼요. 저장 버튼 누른 건 취소됩니다. 매우 좋은 기능이죠. 그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인풋 태그의 타입인데 이건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텍스트 텍스트 보다는 넘버라고 하면 이건 숫자 말고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기능이에요. 인풋 타입 넘버 이 칸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데이트 이건 좀 불안전한 기능이에요. 인풋 타입이 데이트면 날짜만 입력하고 날짜 포맷에 맞는 문자알만 입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날짜 포맷이 아닌 걸 입력해도 에러가 안 나고 그게 안 막아져요. 그래서 인풋 타입을 활용하는 건 기능이 좀 불안전해요. 입력 오류를 완전히 못 막으니까 더더군다나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이 기능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기능으로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에 타입을 적어주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 기능만으로는 입력 오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있다. 수도 있다. 막을 수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못 막는다. 이 기능이 좋아요. 인풋 태그의 패턴 활용 이게 강력해요. 이건 강력하고 또 이건 인터넷 익스플로어도 지원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입력 오류를 막기 위한 좋은 기능이 얘인데 인풋 태그의 패턴 애티비트 값으로 정규식을 주면 돼요. 정규식. 정규식이라는 건 문자열의 어떤 패턴 어떤 패턴하고 문자열이 일치하는지 찾는 게 정규식 기능이에요. 그래서 패턴 패턴을 정규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이 패턴 값을 적어주면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이 이 정규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가 error 메시지를 표시해 주고 입력 저장 버튼 누른 걸 막아줘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른 게 취소가 됩니다. 좋죠. 그러면 이 정규식과 일치하지 않는 값은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 버튼 누르도 저장 버튼 누른 게 취소되니까. 인풋 태그의 패턴 정규식과 일치하는 값만 서버로 저장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정규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정규식을 공부 안하는 학생은 꼭 공부하기 바라요. 정규식을 모르는 프로그래머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 자바2 이 아래 14 레귤라이 스프레션 정규식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꼭 공부하기 바라요. 그렇지만 정규식이 이 수업 이 웹 프로그래밍 수업의 학습 목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식을 공부 안해도 이 수업에서 불이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규식을 모르는 프로그래머라는 건 전혀 말이 안 돼요. 프로그래머는 정규식을 여기저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탈피적인 활용이 여기죠. 인풋 태그의 패턴. 활용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패턴을 이렇게 하면 정수만 입력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 메시지는 타이틀로 이렇게 주면 돼요. 타이틀 값이 에라 메시지 값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렇게 하면 1에서부터 1, 2, 3, 4, 5, 6 1에서부터 6 사이에 문자 중에 아무 문자나 한 문자만 입력할 수 있는 정규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에서부터 9까지 아무 문자나 한 문자인데 플러스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 즉 0에서부터 9라는 얘기는 숫자라는 얘기죠. 아무 숫자나 한 문자를 여러 개 입력한다. 즉 숫자. 숫자 여러 개 입력하는 패턴. 정수 패턴이죠. 그 다음에 숫자만 입력할 수 있으면 소수점도 입력 못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입력 못하고 0에서부터 9 사이에 문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부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면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문자나 플러스 문자나 둘 중에 하나를 물음표. 입력해도 좋고 입력 안 해도 좋고 그럼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두 문자 중에 하나가 앞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뒤에는 정수 패턴. 이러면 부호를 입력하는 정수가 되겠죠. 부호를 입력해도 되고 부호 입력 안 해도 되는 정수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점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0에서부터 9 사이에 숫자만 여러 개 나오는 건데 이것은 0에서부터 9뿐만 아니라 소점이 중간에 있어도 되죠. 즉 이게 시수 패턴입니다. 그 다음 이건 숫자가 4개 대시 숫자가 2개 대시 숫자가 2개 즉 이 패턴이죠. 이게 연월일 이런 형태로 입력받는 패턴입니다. 자 이건 주민등록 패턴. 숫자 6개 대시 숫자 7개 주민등록번호 패턴이죠. 자 주민등록번호 패턴을 좀 더 자세하게 입력하면 이거죠. 숫자 6개 대시 그 다음에 여기 성별 코드 부분인데 성별 코드는 1 2 3 4 중에 한 문자죠. 1 2 3 4 중에 한 문자 그 뒤에 아무 숫자나 6개 중등록 패턴이 되죠. 자 이건 아무 알파벳이나 알파벳만 여러 개 입력하는 패턴이죠. 자 정규식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대충 짐작이 되죠. 이렇게 정규식을 이용해서 인풋 태그를 이렇게 구현하면 그 패턴에 일치하는 내용만 서버에 저장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밋 할 수 있어요. 이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걸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에러가 나요. 에러 메시지는 이 타이틀 인터넷 익스플로워도 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웹브라우저가 다 지원한다고 보면 돼요. 좋은 기능이죠. 여러모로 자 저 기능을 활용해 봅시다. 자 이제 광자명 required 광자명 꼭 입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도 required고 required이려면 여기 이제 value 문자리 value 값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설학과를 선택하세요. 이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저장 버튼 누르라고 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확정 확정은 1에서부터 6 사이에 한 문자만 입력 가능한 패턴 에러 메시지 required value 빈 문자 에러 시작일 날짜 패턴 required 필수라는 얘기고 입력 안 하면 에러가 나죠. 패턴 이게 날짜 입력 패턴이죠. 연월일 아 참 연월일 이렇게 패턴 이 패턴대로 입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서밋 버튼 누른게 이 서밋 버튼 서밋 버튼 눌러봤자 이 패턴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required인데 입력 안 한게 있으면 아예 서밋 버튼 누른게 취소가 되고 에러 메시지만 표시됩니다. 그러면 입력 오류가 막히겠죠. 그쵸? 이 패턴에 일치하는 것은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이 패턴에 일치하는 것만 서버에 전송되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아예 서버에 전송 자체가 안되고 에러만 표시되고 저장 버튼 누른게 막히죠. 이제 이렇게 만든 입력 폼이면 입력 오류가 거의 없겠죠. 내 생각에는 없어요. 프로그램 그 누군가가 웹브라우저를 해킹해서 강제로 서밋하지 않는 이상 입력 오류는 이제 다 웹브라우저에서 막히겠죠. 이렇게 이거 입력 안하고 저장 버튼 누르려면 Please fill out this field 라는 입력하라 라고 이거 뭐 영어긴 한데 이 정도야 뭐 그쵸? 이 정도의 에러 메시지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선택 안한 상태로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Please select an item in the list 표시가 됩니다. 이건 에러 메시지도 이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봤는데 이거 타이틀 이 패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타이틀이 에러 메시지가 되는데 Required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Required일 경우도 타이틀로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지 여기다가 타이틀 값 줘보면 되겠네. 타이틀 값 주고 저장 버튼 눌렀을 때 그때도 Please fill out 이렇게 보이면 타이틀을 안 먹는 거고 타이틀이 에러 메시지로 보이면 좋은 거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실험해 보세요. 여기 0이라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려면 역시 패턴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Please match the requested format 패턴하고 일치해야 된다. 타이틀 값 타이틀 값 안내 메시지 날짜도 마찬가지 타이틀 값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 오류를 원천적으로 웹브라우저 차원에서 맞는 입력 오류를 막았다면 그러면 되돌려가서 서비스 클래스에서 Validate에서 입력했는지 검사하는 코드가 필요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검사해 주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뭐 입력을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강자명 입력 받는 폼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입력하기도 해요 여기저기서 입력할 경우에 어디는 제대로 막았는데 어디는 제대로 안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제대로 막았다가도 수정하다가 깜빡하고 또 빼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 화면에서 입력 오류를 다 막았다면 Validate에서 또 한번 입력 오류를 검사하는 기능은 생략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서버에서도 다시 한번 검사해야죠. 서버에서도 다시 한번 검사해서 입력 오류가 없을 경우만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입력 오류가 있으면 리턴해 버리는 그냥 에러를 리턴하는 이런 코드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과 관련된 쇼핑몰급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해커가 일부러 에러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강제로 전송하는 그런 해커도 있어요. 그 해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쉬워요. 웹브라우저에서 내 맘대로 값 바꾸는 건 쉬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쇼핑몰인데 쇼핑몰에 입력 폼에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게 주문 수량 이런 거 입력하겠죠. 쇼핑몰 입력 폼에서 근데 쇼핑몰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바보 같았나 봐요. 심지어 금액도 상품 가격도 웹브라우저 입력 폼에서 서버로 전송되게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근데 웹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나 코드는 당연히 웹브라우저에서 개발자 창 열어가지고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챈 어떤 프로그래머쯤이 되겠죠. 프로그래머가 그 입력 폼에 있는 금액을 예를 들자면 10만원짜리를 10원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주문 버튼을 눌렀더니 정말로 그 프로그래머가 웹브라우저에서 수정한 그 10원 그 금액으로 주문이 된 거예요. 근데 쇼핑몰이 좀 컸나보죠. 처음에 했을 때 안 들켰대요. 재미를 들려서 매달 얼마씩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재미를 들리니까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샀나보죠.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건 들키죠. 들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범죄죠. 절도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감방에 갔다 라는 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웹브라우저에서 입력 오류 막는 건 얼마든지 해커가 쉽게 입력 오류 막는 부분을 없애고 입력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그 정도 수정은 웹브라우저에서 그 정도 수정은 아주 아주 쉬워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입력 오류를 막았더라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데이터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웹브라우저에서 입력 오류를 막게끔 짰어도 얼마든지 해커가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데이터를 다 한 번 더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전에 입력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DB에 저장되면 안 되죠. DB에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에러를 이렇게 밸리데이트하는 코드를 서버에서 다시 한 번 짜야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도 입력 오류를 막는 코드가 클라이언트에도 있어야 되고 서버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